명동 롯데백화점에 있는 옵스에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명란바게트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저는 여기를 처음 본 게 소공동 롯데백화점에서 봤었는데요. 전국적으로도 지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빵 종류들도 많고 전반적으로 가격도 괜찮아요. 저는 지나갈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서 명란바게트를 사가고 있어요. 가격은 3,000원. 이날은 5개가 있길래 제가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빵은 놔두고 먹으면 약간 질겨져서 하나씩 먹는 게 좋긴 하죠. 그런데 먹고 싶을 때마다 갈 수 있는 동선이 아니라 갔을 때 여러 개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 포장을 해서 집에 왔어요. 기본적으로 바게트라 빵은 좀 단단하면서 바삭하고요. 안쪽에 명란이 조금 들어가 있고 위쪽에 검게 생긴 애들이 명란을 바르고 태운 겁니다. 명란이 감칠맛 나는 소금 역할을 해줘서 바삭하고 짭짤해서 맛있는 빵이에요. 가격도 괜찮아서 저도 지나갈 때마다 먹고 있습니다.